Q. 오사카 팬사인회 현장 네! 지금 여기는 오사카 팬사인회 현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일본에 오는 거라서 되게 기대되고 설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설레이는 건 뭐냐? 오늘 도겸이 형과 제가 팬사인회에서 MC를 맡게 되었는데 자! 다음은 포토 타임입니다! 이제 MC와 도겸이 형도 딘데시다! 이번 팬사인회에서 MC는 처음인데요. 굉장히 기대해야 되고요. 이노와 함께 MC를 해서 너무 좋습니다. 조슈아? 어떻게 하면 더 스타일략하냐? 패션 리더! 패션 리더라기보다는 패션을 이끄는 사람! 네 패션 리더! 달라요? 아 달라요? 그럼 그건 패션 이끄는 사람은 뭐라고? 조슈아! 그니까 패션을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 그쵸! 패션을 이끄는 사람! 패션을 자기가 마무리를 해서 다 패션 리더! 구해봤지만 쉽지 않아서 좀 더 이렇게 미스나게 너무 내리면 안 돼! 너무 내리면 안 돼! 딱 핏이! 딱 핏이! 딱 이렇게 딱! 우와! 그대로예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인회를 시작해볼까요? 와! 누구예요? 잘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뭐야? 암바만! 어? 생각해드리면 준비 안 돼!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검약? 좋아합니다! 좋아! 좋아! 좋은 사람! 시험이 나묘 사야돼! 좋았어요! встрет지 않는 사람! 아아이 아아이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야 House!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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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오! 와우! 이름은何입니까? 아! 아아! 아! 제가 7 콘서트 때는 재밌게 놀아요 안녕하세요 건물이에요 고마워요 혹시 오이사카 삼융시 아 알겠구나 오우 오이데 도 고자이맛 자아 사이타마 콘서트 오오오오오오 간두는 간두입니다 간두입니다 오사카! 그게 뭐지? 와우 오메네토우자임마스가 잘 보자 게임인거죠? 잘 보자 아 축하드립니다 오사카 우지군 오사카 우지가 진짜 잘해요 73명은 진짜 잘해요 하나 둘 셋 오 오사카 우지군 오사카 생일 축하합니다 사이타마 아 사이타마 똑같이 가 너무 잘해요 저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 안되네요 하나 둘 셋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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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가 가와이댄스맨 와우 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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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호시타르 상환 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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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상 진화상 지금 도겸이가 매운맛 8단계 아니 이거 하고요 아니 왜? 나, 봐봐 제가 단계를 정하겠습니다 맞아요 매운맛 단계를 정할 수 있고 몇 단계까지 써요? 10단계, 제가 알기로는 10단계까지 20단계? 10단계 엄청 많네요 도겸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죠 도겸이 오늘 10단계 먹겠다 10단계 렛츠고! 그럼 도겸이 좀 이따 고인 세븐틴에 10단계 먹는 거 도전? 나 밥 먹겠다 10단계? 어 18단계 선서! 어 8단계? 8단계 선서 하세요 5단계로 먹으려고 했는데 네 8단계로 선서 선서요? 선서 해주세요 빨리 선서요 원래 5단계 시키면 안 돼요? 네? 원래 5단계 시키면 안 돼요? 저 얘기만 해도 되게 빠른데 지금 도겸이가 매운 마음 8단계 아니 이거 하고요 아니 왜? 나 봐봐 제가 한국인이 5가 보통이래 그러면 6으로 먹게 8은 너무 매울 거 같은데? 매운맛을 8로 제가 멤버들 먹으라 했는데 8은 너무 매울 거 같아서 오늘은 6으로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수영은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저는 기본 기본으로? 기본은 맵나요? 기본은 안 매워요 8은 아니지만 6으로 맞습니다 육두 진짜 육두 중 도전이에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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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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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잉 고잉 차 슈가 1 또 나왔네요 고기부터 나왔나요? 고기부터 나왔나요? 어? 이거 드시면 돼요 이거 라면에 넣어서 빨리 외치면 드시면 돼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아 그래? 에피타이저라고? 지금 뭐 스킨이야 배고 먹는거죠 저 킹구 이게 에피타이저라고요 이게 에피타이저라고? 네 형 이거 왔어 에피타이저라고? 내가 왔지 에피타이저 그거 맵죠 그거 먹으면 된다? 네 맛있죠 맛있게 먹으면 된다 네 지금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 주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샀고 음식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초식을 안 먹었죠 식사 잘하고 그냥 나왔어 육지런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그렇죠 추가를 주거라 했죠 진짜 다 추가 이거 추가 거기 두 개를 시켰어요 그냥 두 개를 시켰어 저는 전식을 먹었는데도 맛있네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라면 먹으면 그래? 맛있네요 와우 멋있어 음 음 오직쿤 아우 아우 가게 부르신 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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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의 대기실입니다 아우 저희가 곧 처음으로 무대를 보러 가는데요 스테이 형 댄스 스테이지 영광선 감이 안 드는데 맞아요 우리 2월 달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정말 큰 감염 느꼈잖아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오시면 와 이렇게 크다고? 이랬는데 그거 보니 훨씬 크다는 거예요 더 배자고 이거 크다 크다 이렇게 준비한 곳이 막상 가봐야 할 것 같아 맞아 확실히 안 나 근데 또 입 딱 바라져가지고 딱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무대에 압도되는 그림이 있어 오우 아우 와 와 와 와 와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이게 슈퍼하나 보나 이게 우리 세븐틴 콘서트죠 아우 아우 무서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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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까요 Trails 모든 таких 그 organizes 내가 뭘 KI 저희 푸 мон foreign 여러분 이쪵 뮤 많은 우리IM 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고잉성에서 우린 간다. 정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저기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아 저기서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대에서 저기 맨 끝에 관객석까지 그냥 맨 입으로 소리 지르면 안 들릴 거예요. 잘 해봅시다. 파이팅. 여기서 왜 안 끌어였는데 어우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몰라서 줄 서질 것 같았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두운 밤에 I'll stay I'll stay 흩어진 조각들을 이 모일 때 비로소 나 내 숨을 쉬어 또 데뷔 마주할 때 서로의 내 일을 밝혀 아 예 아 예 고마워 고마워 하나 둘 셋 화이팅! V17 화이팅! V17 화이팅!